연산자의 사용, between and라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between and는 우리 영어에서도 너와 나 사이 할 때 between you and me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액세스에서도 between 값 1, and 값 2, 그러면 값 1 이상, 값 2 이하에요. 시험지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and를 or이라고 뻥을 잘 쳐요. 그래서 between and 이렇게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in이라는 건 뭐뭐 안에,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값들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연산자 뒤에 이어지는 값들의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결과를 검색한다. 그 다음에 like, 뭐뭐와 같은, 그래서 값 1, 별표 이름은 값 1로 시작하는 결과를 검색한다. 그 다음에 in, in, 그 다음에 str, string이에요. 문자열의 위치, 문자열을 검색해서 위치를 구해주는 연산자 in string이에요. 이렇게 머리쓰기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between and, in, 그 다음에 like. 다음 중 도서명에 액세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도서 정보를 검색하려고 한다. 액세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뭐가 와도 되고, 그 다음에 액세스, 그 다음에 별표 뒤에 뭐가 와도 되고, 이렇게 별표를 사용하는 거죠. 액세스라는 거를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like 연산자를 써서 검색을 한다는 거죠. 뭐뭐와 같은, 아래 SQL문의 where 절에 들어갈 조건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select 도서명, 저자, 출판년도, 가격을 검색하는 거고요. from 다음에는 테이블명, 도서테이블, 그 다음에 where 조건이 액세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러니까 like, 별표, 액세스, 별표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도서명, like, 별표, 액세스, 별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